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나 잠시 좀 아니 틀에서 어떻게 세 괜찮아 빰빰빰빰 아 이 새끼는 싫어겠어 미친 응 한 명 쉴 겸 또 한 명 쉴 겸 또 한 명 쉴 겸 두 명 굉장히 없고 두 명 쉴 겸 이건 애들이 숨는거야 와 뭐야 뒤로 안빠지네 근데 어 없이 불 앞으로 가야되네 이거는 제가 애들 숨은거를 찾아야돼요 이렇게 빡센 찾는것도 또 미니맥을 가리잖아 미니맥을 가리에서 여기 찾기가 굉장히 힘든다 없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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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걸 뭐지 없는데 애들 어디 숨은거야 실화냐 와 애들 없는데 잘 숨었네 잘 숨었네 이건 이어플 안가지잖아 이어플 안가지는데 왜 그걸를 못봤다 왜왜왜왜왜 왜냐 어디 있는데 안보이는데? 안보이는데? 근데 없잖아 없는데 안보이는데? 한마디 안에 들어갔어? 없는데들? 위를 보라고? 위를 보라고? 위를 보라고? 어디? 야 뭐야 쟤? 야 쟤 어떻게 뭐야? 뭐야? 쟤 어떻게 갔지? 거기 갈 수 있어? 군무니 못가잖아 저거 어떻게가? 쟤마 반대로 이렇게 간다고? 와 지금 이렇게 가는거야 이게? 줄였다 안가지는데 이렇게? 와 이거 안할려주면 모르겠다 이거는 와 대박이다 저 위에 힐하냐 저거 어떻게 갔어 저거를? 어떻게 갔지? 갈 수 있어요? 쟤마 이렇게 가나? 사람 반대로 이쪽으로 해갖고 여기 길 사이로 이리로 간다고? 안가지잖아 이렇게 와 저거는 처음 봐나? 처음 봐요 처음 저거 안가지는데 저거? 와 패스 일단 일단 패스 와 패스 일단 일단 2명 잡았죠? 2명 잡아서 1명 튕겼고 3명 넘었나? 5명 8명 5명 어디있어 나 없는디 정글씨 어디 숨은거니 어디 숨은거니 없는디 정글씨 어디 숨은거니 없는디 없는디 얜 뭐하냐 응 넌 실껴 아 근데 애들 다 어디서 맞지 진짜로 안보이는데 와아 대박상건 없는디 애들 잘한다 내일은 런닝면 할까 오랜만에 아 내일은 숨바꼭질할까 오랜만에 뭐야 내일은 오랜만에 숨바꼭질할까 애들아 숨바꼭질도 재밌기네 3 숨바꼭질도 애들이 존나야 숨바꼭질도 이제 꿀잼이 있어 어? 뭐라 와 없다 애들 와 존나야 숨바꼭질도 미쳤다 뭐 개 잘 숨어 미친거아니 미친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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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네. 엄청 잘하네. 이 놈들. 드릴 못해 있냐. 사랑나누냐.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. 설마 여기 밑에 한 명 더 있나. 여기 없지 않나 이제. 밑에는 없는 것 같은데. 다 찾는 것 같은데 여기는. 와 그 한 명 저거. 피해같이 저거. 일단 2명 아웃에. 2명 아웃에 3명 아웃. 넷 다섯.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. 다섯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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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생각 못했네. 와 대박이다. 이렇게 가는 것 같구나. 대박이다. 기다려봐야겠다. 와 존나 소름이네. 와 대박. 와 대박. 와. 진짜 대박이다. 진짜 대박이다. 인정 인정. 자. 대박이다. 대박. 진짜. 대단하다. 와. 이런 걸 또 어떻게 생각했대. 역시. 숨바꼭지는 너네가 최고다. 진짜. 숨바꼭지는 너네 넘버원이다. 대단하다. 진짜. 와. 숨은 거 보소. 야. 나 이런 것도 처음 알았어. 와. 어떻게 저기를 또 저렇게. 와. 숨을 생각을 했냐. 대단하다. 우와. 와. Пос bancreaail favouritenos. 불가능하다. 가운덱이네. 그laşي.